대구시가 코로나19 전국적 유행 대비 특별 방역대책 발표와 함께 연말연시 모든 행사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. 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을 연말연시 특별 방역기간으로 운영합니다. 이에 따라 제아의 종 타종 행사를 비롯해 해맞이, 떡국 나눔 등 모든 연말연시 행사를 취소합니다. 여기에 민간단체에도 송년 모임과 신년 인사회, 이취임식 등을 취소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. 이와 함께 종교시설 참여인원을 기존 30%에서 20%로 줄이고 모든 성탄절 행사를 금지합니다. 한편 특별 방역대책 발표를 통해 대구시는 연말연시 10인 이상 음식 섭취 모임이나 행사를 피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보낼 것과 마스크 쓰고 범시민 운동을 강화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. 방역역량 강화로는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 선별진료소 운영을 확대하고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도 선별진료소를 연장 운영해 일일 최대 검체 건수를 2,000건에서 6,600건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